주문 검사를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만료일 만료일 뭐 다 됐고 맞고 그냥 안 찍혀있으면 그때 검사하는 건가? 다음 그거 안 들고 오셨는데? 그게 뭐야? 그거 들고 와야 되지 않나? 아 이거는 외국인들이구나? 이거는 괜찮죠? 아스토츠카 맞고 3, 4, 30 여자 맞죠? 일단 확인을 해야겠다 아 속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름 이름이 다른데? 지문 좀 어 일치하네요 거면은 자 허가 어 이거 들어가셔야죠 다음 아 나 이거 왜 잘 못 보지? 계속 놓치게 되네 어 네 어 왜요? 어 싸가지 없는 거 어 내가 못하긴 했어 인정 내가 못해서 못 받는 거 인정 어허 콜레치아이에 있는 맞고 12주 만료 기간부터 봐야겠구만 만료 기간은 괜찮고 여전지 확인할게요 맞네요 사진 자기 맞죠? 어 맞네요 이름 확인할게요 이름 여권 번호 여권 번호 그리고 도저 그 지문 안 들고 오셨는데 지문 지문 찍는 거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말고 보충서라고 어 보충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아 모르시구나 안녕히 가세요 아 이거 줄 뻔했다 다음 누굴 만나려고 이주 어 들고 오셨네 번호 확인하고 이름 누굴 만나려고 맞죠? 180에 94키로 맞고 짧은 고슬머리 엄지 12 이게 틀리셨네 죄송한데 이거 완료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발급 받으셔야 되거든요 빠이 다음 훔쳐갔다고? 그 뭐야 아 죄송해요 다음 할아버지 딸인가 닮았는데 집이죠 아 이거 다 같이 봐야 되니까 이거 무슨 너무 그렇네잉 셔츠는 씨 A 맞고 어 여권보도 맞고요 만료일 확인하겠습니다 만료일 12월 말일 맞고 여기 맞고 아 명함 줘야 되지 이거 가지 이거 가지세요 그리고 여자 맞죠 자 자 여기 여기요 미친 소드라 적었어 그리고 쟤 어 이거 너무 너무 그렇다 그치 14일 맞고 만기일 맞고 만기일 맞고 만기일이 어 이거 틀리셨는데 만료가 되셨는데 이거 아 죄송해요 거부 다음 응 맞네요 16일 165정도 51kg 82 12 28 맞고 맞고 여자 맞죠 확인할게요 맞네요 네 허가 안녕히 가세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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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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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잔지만 사진이랑 좀 다르신데 맞네 그러면 이거는 아 남자 남자 여자 신데 몸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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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간다 테라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자신데 이거 큰이났네 이거 구금 구금 나이스 마지막에 구금 마지막에 구금 알몸하면 안되지 않나 가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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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말아야돼요 가지말 안가도돼 난방비 한다 아 식비 해줘야될 것 식비 돈이 없다 난방비 해야겠어 출근하기 근데 안죽는다 나 신기하지 않아요 나 안죽는거 왜 안죽지 아 얘 세명이요 아 존나 어렵네 참 이렇게 해놔야겠다 아 이건 뭐야 이거는 버리고 이것도 여기 이런 데에 딱 놔둬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됐다 들어오세요 서류제출 좀 자 어 14일 자 여권번호 확인하겠습니다 여권번호 맞구요 이름 확인하겠습니다 이름도 맞네요 그리고 만기일 맞고 얼굴도 확인할게요 일단 얼굴이 어 뭐지? 닮으셨는데? 닮으셨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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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생겼어 22주 네 여권번호 확인하겠습니다 여권번호 맞구요 이름도 맞네요 그 다음에 만기일 맞고 만료일 확인하겠습니다 만료일 맞구요 네 181 정도로 보이네요 탈모 진행중 맞고 체중 101kg 체중 101kg 맞구요 여기 얼굴 해당되는 상이 없네요 자 그러면 허가 자 다음 아 아 아 존나 흐 알았어 일단 가봐 다음 지금 8주? 맞죠? 그러면 일단은 만료일부터 11월 6일 10일 11월 26일 맞고 기술자 기술자 이거 하나 주고 기한 맞고 그리고 콜레츠자에 베더가 맞구요 얼굴 옆에 해당된 사항이 없죠 요청자 이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키 166 53 생머리 키만 확인할게요 안녕 근데 키는 별로 자 허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뭐 안줬어? 아 이거 안좋네 다음 회의요? 기다려봐 아스토츠카 있고 대리인 그거 안 들고 오셨는데 외고 외고관은 외고관 없어도 됩니까? 그거 없는데 그거 없어도 되나? 외고관은? 있어야 되는데 그 뭐야 신문 이거 신문 아 이게 아니래 뭐지? 그거 문서 있죠? 어? 안되나? 그럼 필요없나? 5사 대리인 맞고 여권 맞고 통과 통과 다음 다음 터뜨덤 통과 공건 울 네 지난 터뜨려 우리 우리가 셋사람이 얼굴.. 야 잠깐만 이거..이게 아닌데? 이새끼 구근 나이스 돈..아 돈 들어오나? 이거? 이번부터는 돈 들어오죠? 흐흠.. 서류 주세요옹 이제 여자 한 명만 자면 된다 뭐야 이거 아핰핰 머리가 어? 똑똑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죠옹 다음 실수를 하셨네 달빛니 팬클럽까지 고마워요 이들 그렇구만 12월.. 맞고 12월.. 맞고 이름 확인할게요 이름.. 이름이.. 맞죠? 그 다음에 여권번호 맞고 얼굴이 좀.. 아 맞네요 브이징 머리 163? 몸무게 다르신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니면 있나요? 한.. 이거 상황이 없었을 때 diferentes.. 어디가.. 어떻게 하신지.. 가 run.. 막..